이거 뭐지? 파란색 파워레인저 이거 좀 멋있데? 파란색을 좋아하시나봐요. 엘린님 파란색 좋아하세요? 저는... 엘린님은 보니까 캐릭터도 그렇고 빨간색 쪽인 것 같던데. 빨간색? 저는... 엘린님 빨간색 좋아하세요? 아 뭐 그러면 미카는 노란색 좋아하나봐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무도 전화를 안 걸어. 일단 오늘 주최하신 뚜띠님이 보셨어야죠, 뚜띠님. 안녕하세요. 왜 지각 가셨어요? 죄송요. 죄송하면 다야! 총 쏘는 거 봅니다, 다. 그래도 조금 나쁘지 않게 쏠긴 하는데 나쁘지 않은 정도 그냥. 아, FPS 게임 좀 해보셨어요? 네트님만큼만 해요, 딱. 컨디션에 따라서 좀 엎치락돼치라? 네트야, 그만해라. 그건 아니지. 1분 지각비. 느리다, 허. 아니, 나의 지각비 들어왔는데 뭐임? 저희만 해도 1분 지각했다고 지각비 안 됐네요. 어, 저도요. 아니, 뚜띠야. 너 왜 1분밖에 지각 안 했어? 미쳤어? 지각비. 아니, 뚜띠님 혹시 지금이라도 전화 잠시 끊으실... 벌써 8시 4분인데 언제 오는 거야. 아니, 뚜띠님. 8시 4분인데 왜 이렇게 늦었어요, 오늘. 아, 지성지성. 아, 시계 제대로 못 봐가지고. 딩두야. 네. 4분 늦었다고 전해줬는데. ㅎㅎ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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뚜띠, 뭐야? 얘는 왜... 지금 너 들어와 있어. 움직여봐봐, 딩두야. 들어있어. 혹시 저만 뚜띠 사람이 아니라 막 투구가 떠다니나요? 총하고? 아이, 뭔 소리야. 나한테 저러는 거 봐서 괜히. 뚜띠야. 그냥 내 방송하면 봐봐. 하, 너...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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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. 아, 나 몸이 없네? 유령이라니까 지금 내 방송에서는 뚜띠? 들어가면은 괜찮겠지, 뭐. 여기서 잠깐! 오늘의 게임 헬다의 버즈위는 팀원들과 함께 행성에 착륙하여 미션을 수행하면서 민주주의를 설파하는 게임이다. 네, 저도 이거를 제가 방장해본 건 처음이거든요. 헬다 해보긴 할 텐데. 그, 레트님 손에 달려있어요. 저희 우주 운명이. 그러니까. 이거 뭐, 뭐 해야 되는 거지? 아니, 레트 대장님! 네? 대장님, 저희 지금 대기 중이에요! 어, 이거 뭐, 뭐 하는 거야, 이거? ㅋㅋㅋㅋㅋ 오른쪽에 이제 저거... 그러면 일단은 탭을 누르면. 그 미니미니 뜨거든요? 그리고 이제 뚜띠님! 네! 어떻게 하죠? 주의 Онком하자, 저거... 그, 헤엄도 돼? 추워 하셨말조록 물박으로 나오라 이거야.. ㅋ 어떻게 하냐, 미안해,.. ilizatoryвittle and the fish 어 사람 막혀, 아니야? 저리로 작동했어! 이맨 뭐야, 나 처음 해봐, 이맨. 리크님. 가만히 계셔, 선생님. 네. 어, 뭐야? 뭐야. 뭐야? 개아빠! 들꽈했는데? 중원, 중원, 중원! 벌 시켰어요, 벌 시켰어요. 오케이. 나이스! 이제 탈출, 탈출. 7시로? 이거 빠른데? 다이밍에서 그렇게 가면 좀 빨라요? 좀더 빠른거 같은데? 앱톨때 피단다 야 나를 죽이면 어떡해 이씨 갑자기 날 왜 죽여 여기 여기 빨간 점 조심 아이 본인이 내가 조심하라 그랬는데 가서 죽었잖아 일단 직원 확인했어 확인했어 조심해 저 빨간 기둥을 조심해 아니 엘린이 또 죽으면 어떡해요 이렇게 하면은 클리어 차이 얼마 없는걸 아군사격 데미지 모임? 내가 우리를 지키기 위해 지랄 깔게 밟으면 죽어 밟으면 죽어 조심 승원 좀요 내 팀 방금 트리플킬이야 내가 왜 트리플킬이야? 미리 깔아둔 로켓 그걸 다 죽었어요 지를 왜 뒀다 깔아놈? 아니 근데 뻔히 보이는데 왜 밟으시는거야 끝나고 나니까 통계 나오던데? 저희 통계는 보지말죠 쿠렌트 528쿠렌트 저희 이번에는 팀킬 안하고 사이좋게 지내는거죠? 당연하죠 일단 이게 아크 발사기 이게 유탄 발사기 이게 화연방사기 셋이 하나씩 드세요 그 아크 드신 분 누구예요? 아크 좀 조심해서 써야돼요 아이 미카님 저희 이번에는 팀킬 안하고 사이좋게 지내는거죠? 아니 그거 조심해서 쓰라 했잖아 절대 죽지마 저희 증원 별로 없음 오케이 절대 안죽기 어?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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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디도스 아 뭔 디도스요 그거 내가 걸었어 버려 버려 잘 섞어냈네 잘했다 뭐야? 또띠님은 약간 허리가 좀 달록한데? 다이어트 하셨나? 저 다이어트해서 그럼 여잔가? 또띠님은 여자에요? 네? 여자냐고요? 어? 그러네 뭔가 또띠야 그렇게 돼버린거야? 그렇게 됐어요 어 어 소미노래 용기 발사 실행하지? 발사 발사 5 4 2 1 1 오 뭐야? 오 오 오 오 뭐임? 나 왜 탈어 나? 탈출해줘 1분 40초 기다려줘 아니면 그래서 지금 뭐 미카 때문에 다 망하는거지 그래 탈출 못하고 뭐 다시 해야되는거지 뭐 탈출 수 있어 2번 던져 던져 1명인데? 2분마다 1명인데? 나야? 에이스 알아보는구나 무슨 소리야? 와? 아 아 아 아 뭐함? 아 수치스러운 애기 수치스러운 애기 수치스러운 애기 수치스러운 애기 5단계 가는건가요? 5단계 일단 찍어보긴 했음 오케이 렛츠고 아까의 우리가 아니야 많이 세지긴 했어 우리 수치 정원점연 던짜렸나 아 사만거리 아니 폭파에서 한테는 뭔데? 아 제가 지금 눈에 놨어 내가 해놨어 오 오 아니 약간 내 친구 여기 뺏겼었네 하하핳핳핳핳핳 여기 빠르네 그렇게 됐다 으으으으으읽 내 친구 아이고 나쁜 주인 만났어 아니에요 레테님 제가 좀 더 잘해줄게요 그렇게 뭐야 어? 내 친구 오 쉣 찾아 저면요 저면요 바로 일단 친구 NTR 해주고 아 이거부터 잡아야지 뭐 친구래 근데 이번에 많이 정리해놔가지고 좀 쉬울 것 같은데 위에 둥자랑 깨워갈까요? 오케이 내가 이거 저도 그거 하고 시작할게요 다 뿌리고 시작해 오 시원한가봐라 어 시원한가봐라 끝났어 끝났어 죽겠다 죽겠어 기다려 기다려 살리고 와야돼 오케이 살리고 와 아무리 폐컵이라도 일단 살려 꿀주셔서 감사해요 뭐야? 니들 안타요? 어! 잠깐잠깐 어! 안돼! 안돼! 아! 치웠어 아니 아 타는 시간이 있구나 아 아 잠깐만 우리가 우리가 다 했는데 아 그러니까 아니야 징두야 징두야 이거 맞냐? 아니 저것들 살리지 말 걸 그랬는데? 하하하하 아 응 아 아 이거 오 맥주 섭 Mahar